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쩡이 중국어입니다. 거의 한달만이죠. 이번에는 활락송 7회 같이 볼건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7회가 어려운 표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봐주세요. 자 시작할께요. 나는 고아예요. 송은 어디서부터죠. 어렸을 때부터 빼이는 당한 건데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오, 어디로, 국외, 외국으로. 어려서부터 외국에 입양되어서 자랐대요. 사실 우리 중산의 인상, 也就是 프리윈의 반찬입니다. 그래서 중산, 중국 음식에 대한 인상은, 영향, 생각, 기억은 프리윈 복지 시설에서 먹은 반찬, 음식이 전부래요. 저는 지금 프리윈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reset, 소תח도 sự Gmail 컹니다. 근데 저는 보iti용입니다. 그리고 기 backyard을 할때 저럴이vid武 Нов 음식으로 다양한 SNAP가 Juliet을 Imagины 한참을 ferment한들이 나오고, 하지만 애는 시아입니다. 어머니는 시아, 야단 맞으세요. 시아 놀랐어요? 시아다올라 베이 어디에 머리로부터 너의 지능 지능이에요 네가 머리 좋은 것에 시아다올라 놀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는지 놀랐다는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베이 어디로부터? 단발 단발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 단발 시아다올라 네가 너무 솔직해서 놀랬어 너랑 끈니 너랑 왕샹 왕샹은 인터넷 상에서죠 왕 여러분 이거 아시죠 왕 그물처럼 생겼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렇게 그물 돼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보면은 그물 왕 이거는 인터넷이에요 상왕 하면 인터넷에서 접속하다 왕샹 인터넷 상으로 제축 제축은 접촉하는 거예요 너랑 인터넷에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항상 제축하고 같이 밥 먹고 좀 간주에 니 지 단순 여 부자 종은 종시 그러니까 항상 종일 줄곧 항상 간주에 간주에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간주에 니 당신은 단순 단순하고 또 부자 단순하면서 되게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지금 미투안은 이성이성이에요 미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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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께끼 수수께끼 지금 수수께끼가 치엔지에는 조금씩 조금씩 지의 칼 지의 칼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수수께끼가 풀리는군요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다 자이마 자이이성 자이마 자이마 마음에 담아두세요 조금 신경 쓰여요 자이이성마 에이 신경 쓰여요 뭐가 신경 쓰여요 뭐 불의위원장 다 하시니바 불의위원장 다 복지시설에서 자라는 거 하이시 아니면 에이하이시 비 에이 아니면 비 둘 중 하나죠 하이시 니 바 지지 배양도 즈음의 요시우 니가 바 뒤에 뭐 나오는 거는 목적이라 그랬죠 너 자신을 배양 배양은 배양하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잘 잘 잘 어 음 잘 자신을 되게 잘 기르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되게 잘 좀 뭐 요시우 이렇게 우수하게 잘 자라준 것 시 자이 하이시 풀리위원장 자이 복지시설에서 자라는 게 자이냐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니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준 것이 마음에 걸리냐는 얘기에요 니 부제도어 헌 구괴 니 부제도어 헌 구괴 구괴는 이상하다 괴상하다 요렴 부허쥔믄 부허쥔 허쥔 허는 같이 함께 모이는 거고 쥔는 물이에요 물이 속에 모이는 거 근데 부허쥔는 물이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아웃사이더 그래서 니 부제도어 헌 구괴 내가 되게 이상하고 요디알 조금 아웃사이더 같다고 부허쥔 생각하지 않아요? 빈용 보통 평범함이 잘 수한 부구괴 그러니까 빈용 보통 평범함이 잘 수한 부구괴 괴상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너는 진짜 구괴 이상하긴 이상한데 근데 쥐위 뭐뭐에 관해서 부허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지나갔네요 방금 얘기하는 거는 어 그 고상한 사람들 되게 너무 고상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나쁜 뜻이 아니고 넌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넌 되게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더 뭐뭐 해주는 방식 방법이 헌 특별하네요 차차 상판 차차 상판 전혀 아니야 전혀 반대야 뭐 불허왜 니 쉬야오 안왜 뭐 불허왜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니 당신이 쉬야오 필요하다 뭐 단체로 이돈 판의 시제 뭐 단체로 솔직하다 이돈 판의 시제 내가 밥 한 끼 먹으면서 되게 솔직하게 대했더니 종이 환라인 니 더 단체로 종이 환라인 니 더 단체로 바꾼 거에요 환라인 바꿨어 니 더 단체로 당신의 솔직함이랑 바꿨네요 내가 솔직해지니까 내가 다 오픈하니까 당신도 드디어 오픈하시네요 저는 이거를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뜻인지 아니면 아무튼 부야오 뭐 뭐 할 필요 없어요 종시 항상 관차오 나를 관찰하고 시험하고 이것도 비슷한 뜻이죠 시험하고 나를 항상 관찰하고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요 뭔가 한 방 먹이로 왔어 뭐 누가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그리고 추완빵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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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러분 이 표현을 들통나다라는 뜻이에요 들통나다 추완빵 추완빵 추완빵라 추완빵라 들통났어? 들통났어? 라고 왜 물어봤을까? 좀 궁금하네 그쵸? 추완빵라 들통났어? 토니 자러이셔야 토니 자러이셔야 타서쳐 니가 차에 대해서 조사하자마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별로 되게 유명한 차가 아니니까 되게 뭐지? 남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니까 어쩌고 어쩌고 얘기했는데 배이 다 그녀한테 이엔 한눈에 쥐 바로 칸 추완빵라 들통났어 이건 년칭니아 젊은 여자가 카이 하고 추완빵 운전을 하는거에요 쥬어머 하우더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은 그 종주관이 종주관이 진짜 항상 이상했어 조금 이상하긴 하지 루망 경솔했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나를 탓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에이 너희 너희 여기서 뭐하냐 뭐 구경났어 에이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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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화였을까요 그쵸 뭐가 들통난거지 그냥 마음이 어 마음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게 들통난건지 아니면은 뒷배경이 있는건가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궁금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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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 음 안디 잔 단총링 위에는 저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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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멀리서 걸어 온 누가 단총민이 멀리서 걸어오는 걸 안디가 보고 그녀는 몰랐어요. 라오탄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단총민이 그녀한테 안디한테 가지고 온 것이 어떤 소식인지 몰랐다. 근데 단 안디 칭추 안디는 칭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잘 쓰여요. 어쨌든 간에 그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정상당하게 정면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주쳐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소식이든 간에 그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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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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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ousumo steamer句 . 네. 네 . 네. 네. protecting다 fracta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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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량, 나의 나량차, 나량차, 어떤, 어느 차가 부자연, 눈에 안티고, 안 거슬리고, 괜찮은지 얘기해줘. 그러니까 다 차가 비싸니까, 어떤 차든지 간에 다 눈에 튀겠죠. 정신인과의 운량차, 종료들이 변경을 하대요. 소파 왜 좀 환차. 소파 얘기해봐, 왜 좀 환차. 왜 차를 바꾸고 싶은데. 好吧, 제가 14살은. 제가 14살은. 제가 4명의 친구를 아는데, 저 차는 이미 안티고 있는데, 이 차는 이미 안티고. 안티고 있어. 너무 좁아서 안티고 있어. 저 차는 나의 나량차가 Yakima의 연결. 아, 저 차는 괜찮네요. 뭐 맞나? 뭐 맞나? 그래서, 저 차는 나의 나량차가, 이 차는 나의 나량차는 두 번밖에 안티고대한다는 말. 그럼 너무 좋아. 동아인 점이 1인, 거슬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안디 표정이 심상치 않고요. 이 남자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일상과 국내는 아직도 비슷해요. 뭐랑 같이 비슷해요. 그러면 A랑 B는 비슷하면 A랑 B는 다르다. 뭐랑 뭐가 다르냐면 중국의 어떤 일은 국외의 어떤 일과 아직도 비슷해요. 중국이랑 외국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한 사람은 입양한 사람들은 다만 부윈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안디가 좀 어렸서부터 입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디한테는 이거 디디, 남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동생이 지금 자이날 주어시 못, 자이날 생활 또不知道. 어디서 뭘 하는지 또不知道. 안디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한테 남동생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자 마상 반하올 링양 소식 이후 입양 소식을 밟은 다음에 신속하게 세이제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외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찾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실마리를 찾았대요. 왜냐면은 입양한 사람이 요 바타 니더 디디 너의 남동생을 손 보냈대. 요 또 보냈대. 어디냐면 또 산으로 보냈대요. 왜이냐면은 니 디디, 니 남동생이 입양을 어 너의 남동생을 입양된 이후 지후 이후에 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되지 않아서 지우 출신 뭔가 생겼는데 출신 생겼어 생겼는데 이런 지우 이 ingt 어 지능에 장애가 있다고 의심해서 영양제는 그 책임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지우 주하오, 주엔저, 방치 헐 너무했네 그래서 주하오, 주하오 뭐 뭐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주엔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주엔저 방치, 방치는 버리는 거예요 주엔저 لا, 저 좀 방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 디디 진짜, 저 뭐야? 쟤 그 쟤 난, 다시 예능의 이야기 왔네요 쟤 그 쟤 난, 다시 이제 예능의 이야기로 왔네요 쟤 난은 여러분, 쓰레기 같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쟤 질람, 쓰레기 같은 남자 하이 간바오징 경찰을 부르다니 너무 난리 피우지마 얘는 진짜 충동적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안디 안디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다 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나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또 과해 이건 나 때문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과이가 원망하다 거든요 다 나를 원망해 다 내 책임이야 나 때문이야 또 과해 나를 나 책임 내 책임이야 또 과해 내 책임이야 또 과해 또 과해 나에게 나의 책임이 나의 책임이 나의 책임이 내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쓰레기 같은 남자애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왕쟤는 부커넌 취자타다 우즈 왕쟤는 부수는거죠 그리고 우즈는 집이죠 집을 부수는 일이 없었을텐데 니 쯔이코 니가 이렇게 우니깐 내 마음도 어지럽잖아 비에 쿨아 울지좀 마 너무 아파 왕쟤는 사람 죽었냐 뭔도 부관 문도 안 닫고 초상집이 낫네 이러면서 가고 있어 왕쟤는 반지에 차례였어 가입한 차례와 정원과 헷갈린비 이 교수는 베벅 헐게 아예 의사 정련된 내용 생각해봐봐 니가 그때 무슨 물건을 부숴는지 기억나요? 타나 메이셔마 동시 거기 별 물건 없었어 베이지 뭐 컵이랑 그리고 널브러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거 보셨을 뿐이지 베이지, 컵, 저 예수 안 나 하여 지장, 이즈 그리고 몇 벌의 이즈, 옷 찰로 지장 찰로 지장, 몇 번 밟았지 네 어떤 것도 없었어, 별거 없었어 지우, 시, 시, 바, 시 진짜 좀 널브러진 물건들 밖에 없었고 별거 없었어 하는데 지장차가 지시 왔나 진짜 없었어 멜라 우리의 이 타이电脑 그리고 아이패드 우리의 이 타이电脑 컴퓨터랑 이 타이패드 이 타이패드 수왕재가 마이주간에 집에 가서 동시를 물건들을 자러 부숴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있어 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성격에 맡기보는 그리고 지성격에 grrr 흥 백 잡낙 진짜 그들이 인간에 지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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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금 찐찐은 관계 계획 이런 거고요 너 정은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워자임에 너랑 마이잖아 찐찐찐 너 정너 내가 취시하시어가 있는데 그 찌질간 계략에 성공하게는 하겠어? 이러면서 너 문제 있어? 너 문제 있어? 너 문제 있냐? 너 미친 거 아냐? 찐찐 너가 하파이 쎄쎄어? 내가 출 문을 나설때는 내 집에 있는거는 전부 다 좋았어 OK였어 문제 없었어 내가 돌아온 후에 내가 집게 쎄쎄어 시바란란? 시바란이 뭐지? 중간에 너희들만 왔지 띵은 뭐뭐의 근거에서요 뭐뭐의 근거에서 뭐의 근거에서 수어 말하는 거야 수어 자다 내가 자다 내가 부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자기 자다 띵은 뭐냐 불량배 이런 거거든요 너 진짜 양아치다 너 띵은 띵은 너 진짜 양아치네 내가 직접 부순 거라고 내가 내 집에서 내 물건 내 컴퓨터를 부수면서 노는 걸 나 안 좋아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내 스스로 그런 거 안 안 니쯤에 쥬어 니가 말한 대로라면 내가 잔아나시 동시 내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은 내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은 내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은 지금 전부 전부 다 또 시어 오지 지자다야 전부 전부 또 시어 오지 지 내 스스로 오지 내가 다 부순 거겠네 니 내 시에 포장 완성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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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내가 부순 게 맞는데 띵엔나오랑 아이패드는 쥬어 절대로 절대로 부숴 아니야 워쥬어 내가 부순 게 절대 아니야 아이샤 쥬어 니 쥬어 워요 부쥐 쥬어 쥬어 헐 니가 부숴 부숴도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어 그냥 그냥 배상 배상하면 쥬어 그냥 배상만 해주면 되잖아 이창 니가 뭐 오지 내가 특이한 표현이에요 돈이 고프다 니 쥬어 쥬어 니 쥬어 쥬어 가난한 거고 쥬어 미친 거예요 너 가난해 가지고 미쳤네 얘가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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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윙이는 어떻게 칸샹을 좋게 보는 거예요? 니 조양돌라, 너 같은 일을 좋아했을까? 야, 최윤! 정관 동지, 그 최윤이랑은 공판이야. 지윙이는 공판,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판. 내가 그들랑 같이 가야겠다. 그 최윤이 있는 우리 집에서 너무 많이 지났어. 지윙이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는데, 나는 짜증 한 번 안 됐어요. 결국에는 얘네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르, 자르가 시바란, 여러분 시바란이 뭔지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징샤 동지,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구속해야 되면 구속하고요. 배상할 거 있으면 꼭 배상해 주시고요. 니 쇼 쉐이 부여랜. 부여랜은 염치 없다, 면목 없다. 그러니까 리앤이 어울리잖아요. 너 진짜 염치 없다 하고 얘기하니까. 니 쇼 쉐이 부여랜. 누가 염치 없다 그래. 니 쇼 쉐이 부여랜. 증명하는 거야. 니 메이요. 자, 타더 디에너. 이 컴퓨터를 부수는 적이 없다는 증거를 갖고 와. 니 쇼 쉐이 부여랜. 나갈지. 저한테는 비율이 됐잖아요. 네, 가게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찍은 사진이에요 한 번 더 알아요 진상 동작 다 완전히 가능할지 다 완전히 가능할지 다 자지 지지앤 지지앤 부수기 전에 지지앤 지지앤은 전이고 지호는 후죠 지지앤 진짜 부수기 전에 정답있는 사진이에요 말이 좀 되네 이 사진은 알아내기 힘든 거예요. 자, 주치챔 부수기 전에 파이더. 아이씨 자, 주치고 부수기 후에 파이더. 부수기 후에 파이더. 부수기 후에 파이더. 이거를 모르겠다. 알아볼 수 없다. 부수기 전에 파이더.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정류는 정의이죠 정의는 정의는 여자를 Learning 정의는, 정의는 정말 정의적인 짝을 말하기 전에 나 전 룸메이트에 간다고 말하기 위해서 해결할 때가 누가 있죠? 하지만요? 예요, 신규는? 예요! 룸메이트, 룸메이트 그때 집권한 다음에 룸메이트와 마주쳤잖아요 내가 부수기... 아, 내가 부수기... 아, 내가 부수기 때 내가 부수기 때, 그 동우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내가 사진 찍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니가 이봐, 룸메이트 불러주세요. 니가 이봐, 룸메이트 불러주세요. 니, 시우게, 니, 너, 동우다, 이거, 룸메이트한테 전화를 걸어서 룸메이트한테 전화를 걸어서 파출소로 오라고 하세요? 룸메이트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부르자고 하니까 변호사를 부르면 더이 복잡해지니까 관시, 관시, 관시를 이용하자 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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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너희들은 왜, 안 믿고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왜, 왜, 안 믿고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이건 마음이 변해서 돌아선거에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걔가 먼저 마음이 떠난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못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못알아들어요 너희들이 하면 안되는게 엄마아빠거든요 엄마아빠랑 통화하는거거든요 엄마아빠 다시 물어보면 다시 묻는다면 뭐뭐한다면 만약 뭐뭐한다면 제가 죽어 자살이에요 나는 죽어버릴거야 왜요? 영영주가 또 졸라 오빠밤 내가 자랑하고 오빠밤 내가 자랑하고 오빠밤 내가 자랑하고 오빠밤 내거 자랑하는 쓰레기남이 아까 바이주가 아니죠 쓰레기남이 게이 누구에게 다 전화 전화를 거는거에요 우리 엄마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 말하기를 내가 마음이 변했대 말하기를 내가 마음이 변했대 말하기를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맨날 놀러다니고 그러기만 하는데 방탕하게 생활하는데 왜 왜 자기가 대신 엄마아빠한테 얘기해준다고 했어요 영영은 영영은 엄마아빠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얘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못먹을 수가 있겠어요 네여 아재 시신이 그렇게 함고 양심은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하죠 양심이예요 양심 너 양심 있긴 있어? 너 양심 있어 없어 나 지금 장제를 구출하려고 하는건데 나 막으면 안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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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지? 너는 원즈야 크기 얘기해 너는 원즈 원즈는 모기에요 너는 모기야? 너는 모기야? 크기 얘기했더니 너는 모기야? 너는 모기야 너는 모기야?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정말로는 어떻게 정말로는 어떻게 칸 출하해 칸 출하해는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말주간이 쓰레기인줄 어떻게 알았을까? 젠제 생진 발전 이 뜻은요 여러분 젠제하면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샨징 발전, 샨징 발전, 샨징 발전은 우여곡절을 겪다, 산전수전 다 겪다라는 뜻이에요. 샨징 발전, 샨징 발전. 이 언니가 경험이 많잖니, 산전수전 다 겪었잖니, 쥐부쥐따워야. 샨징 발전, 샨징 발전, 샨징 배제하는 중이란 글잎입니다. 샨징 발전, 샨징 발전, 샨징 발전, 샨징 발전, 샨깔, 샨징 발전, fic dcmvd찭이 엄청 conform 401 utilities 말했네요. 그 바이쥬관은 이미 우리 엄마가 받았다 하겠어 너 정말 어떻게 안 받는 은행카드, 은행카드, 번호랑 이런거 다 미마, 계좌번호, 이거 비밀번호, 미마, 미마는 비밀번호랑 다가오수 그 쓰레기한테 다 알려주지 그랬어? 이러면서 왜 그런건 안 알려줬대? 아이고 그렇게 세게 찰거면 그 쓰레기한테만 쳐버리지 왜 나한테 차냐 이게 불 interacts? 으애드 대신에시를 말하자 아이고 그것도 왜 이래? 또 왜 저러는거잖아? 또 무슨 일이야? 또 왜 그래? 뭐 이런거다 dependent范게러이게 이 사람을 쟤를 갖다가 라는 끄는 거예요. 여긴 뭐지? 그래, 뭐지? 지금 간대요, 지금 지효 구워취 간다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이러고 니까 덜어라, 됐어 쟈아난, 그 쓰레기남도 지금 분명히 파출소, 경찰서에 있을거야 니 지효, 부여, 뭐 뭐 하지마 하지마, 부여, 하지마 쟤, 다시, 구워취 가가지고 파출소 같이 가가지고 티앤 루안 티앤 루안은 소란을 더 피우다 아니면 좀 더 일을 크게 만들다 예요 티앤 루안, 하보하오 니가 다시 가가지고 바이주간 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 부분은 쟈아난, 도시해, 게이니, 칸 어, 쟈아난 피를 토해서 너한테 보여줄거야 그러니까 쟈아난 아주 그냥 미쳐버릴거야 쟈아난, 도시해, 게이니, 칸 니가 당상 티니드 보상 우인퇴 나 지금 우리 러는 티앤 마판 그렇다고 또 가서 바이주간에 발로 뻥 차가버린다던가 또 그것도 티앤 마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 샹니 저종 매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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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건 절제력이에요 너같이 절제력이 없는 시앙 너같이 시앙은 뭐뭐와 같이죠 너같이 쟈아종 이러한 사람들 매유 없는 사람들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마 나같이 쟈아라탑 나같이 쟈아라탑 나 가서 죽여버릴거야 걔를 죽여버릴거야 어, 내가 말한게 맞았네 이러면서 잘 붙들고 있어 이러면서 와라 와라 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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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꺼내어 concluded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왜 당신一個 Allen 며어라 라면대 마카락 겸 commenting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고를 일으키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킨 다음에야 사고는 중도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이 커지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거야 왜 사고는 사고를 일으킨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사고는 결과인데 안 좋은 결과예요 그냥 결과는 지혜고어인데 후어고어는 안 좋은 결과 왜 너 일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사실 나 내가 말할 때로 보는 거 Choose 내가 말할 때마다 안 좋은 것이다 이제 자체가 나한테 헤어리いて 말할 때마다 그래서 나한테 무서워하는 게 내가 말할 때마다 다인다 이게 어떤 걸 verkaufen 이렇게 하기가 acabou 이렇게 한 다음 우리 다시 그때 다시 떠들어 알겠어?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음 것도 올릴게요 이제 거의 17분 왔어요 총 43분인데 다음 시간 거 파출소에서 구출되어서 나오는지 그런 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